XSFM입니다. I, D, W, K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42지구 연방 하원의원 삼선의 김창준 전 의원, 애틀랜타 브로케이브니스 재선된 박현종 시의원, 역시 삼선의 의원인 뉴질랜드 국민당의 멜리사 리 의원 등 한국계 정치인들의 소식을 선거 때마다 해당 지역 언론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지역한인지의 사설도 접할 수 있지요. 정치인이 소수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하면 한국 유권자들이 흔히 떠올리는 소수는 재벌뿐인데 다른 나라 정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는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일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애플이 각 국가의 정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애플이 국가에 양보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재난 긴급 문자죠. 이것은 보통 국가나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야후를 켜지 않아도 뜨는 북한 뉴스에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재난 문자를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데 쓰고 있던데요. 겁내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안정 안전합니다. 다시 한 번 몇 번 드렸던 말씀을 드리죠. 이번 북한의 땡꼬 쇼의 최고 수혜자는 아베 총리입니다. 하늘이 아주 예뻤어요. 요즘에 말이에요. 로켓을 싸서 그런가 봐요. 서울에서는 요즘 하늘 진짜 예쁘다 이러고 있었는데. 먼지도 로켓을 다 가져갔어요. 먼지도 없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의 유승균 프로듀서입니다. 239번째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등장음악 있잖아요. 요즘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있는 등장음악. 그렇죠. 일본이 뒤집어질까 봐. 언제 한 번 성가비 형한테 틀어준 다음에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체감시켜주면 안 돼요.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화가 나서 안 돼요. 이 음악 틀어주고 성가비가 나와? 네티즌님 나올 때 뽀로로, 아니 뽀로래. 그 누구야. 토토로 음악을 틀어주고 나서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음악이 아니라고 알게 되지 않을까요? 잠시 후에 김요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사온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마치 무한 맵에서 샴푸를 캐고 있는데요. 빅그린은. 물량을 쏟아다니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 되게 특화되어 있죠. 언제요? 지금처럼 추석 시즌에 말이죠. 김상조 기술영장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이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출연료하고 월급 정산하느라 눈이 빠지고 있을 때네요. 네. 계절 상황으로 따지더라도 봄하고 여름이 지났습니다. 와. 인생 한 것도 없는데. 2017년 즐겁게 보내셨나요?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김상조를 대신에 사과드립니다. 이런 우울한 얘기를 하다니. 여러분이 하긴 뭘 했다고. 한 달 분에는 추석이 있죠? 네. 저희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빅그린에서 네. 추석 맞이 특가 행사 진행하고요. 조합이 정말로 원했던 조합이 나왔습니다. 김상조가 원했던 조합인가요? 샴푸와 바디워시 조합. 아. 샴푸랑 바디워시. 네. 그 헤어케어에 되게 관심이 없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샴푸 하나만 있어서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샤워하려면 바디워시가 있어야 되고요. 아. 맞아요. 네. 다른 부가적인 그런 옵션적인 다른 제품들이 합쳐지지 않고 딱 그냥 기본적인 어찌 보면 이제 윤세민은 제 머리 길이 한 20배 유면상 PD 한 30배 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도 저보다 한 15배, 20배 정도의 머리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를 위한 패키지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 린스 필요 없거든요. 네. 샴푸 700ml와 바디워시 대용량 505ml가 63% 할인돼서 29,000원이고요. 네. 그리고 하이드레이팅 샴푸 300ml와 하이드레이팅 트리트먼트 이거는 헤어케어 조합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53% 할인 들어가서 19,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8월 28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네. 10월 1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한 3년째 우리 빗그린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다 보니까 액세스몰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추석이랑 설날에 빗그린 사놓고 쟁여 쓴다 하시는 분들 이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열에 합류하셔도 좋습니다. 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올해 기묘한 이야기가 다뤘던 게 다 소수자를 대변한 누군가 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늘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오음질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변호사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소수자 중에는 청소년도 있죠. 어찌 보면. 그렇죠. 네.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 썼던 교육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들은 특히 자신의 주권을 위해 투표할 수가 없으니까 더더욱 소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소수자 중에서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도 있죠. 무슨 소리예요. 더워하는 사람들. 대체 더운데 일본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티즌 8호님을 소개합니다. 왜요? 인조인간은 8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왜 돌아갔어요. 원래대로. 그런데 계속 세리면 또 너무 열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작년에 예고했던 47호님은 언제 나오세요? 생각 중입니다. 일이 없어요. 네티즌 8호님을 소개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죠? 오늘은 일본 사회에서 LGBT와 정치라는 테마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LGBT랑 정치형? 2015년 4월에 일본에서 제18회 통일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한국말로 하면 그게 이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18회 역사가 꽤 길다는 거죠. 일본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4년에 한 번 하는데 이 정도 횟수니까요. 한국은 4년에 한 번 동일하게 하는데 지금 내년에 7회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내년에 7회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자치단체장은 민선이었고. 그렇죠. 이 통일 지방선거를 구성하는 선거 중에 도쿄도 세타가야구 구의회 의원 선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무소속 카미카와 아야 의원이 4선에 성공합니다. 구의회는 한국의 여기서 말하는 구는 한국의 구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렇죠. 서울특별시의구를 생각하시면 제일 이미지하기 빠를 겁니다. 구의회 의원 선거. 의원 선거에서. 구의회는 한국은 구의회의 경우에는 아니구나. 요즘은 당적 다 달 수 있지. 그런데 뭐 하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좀 특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도쿄의구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도쿄의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의구보다는 특수한 지방자치단체라고. 맞아요. 강남구도 굉장히 특수한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특수한 기초단체죠. 무소속 의원이 4선을 합니다. 4선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에 4선에 성공했다는 건 2003년 4월에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구의원으로 선출된 지 12년 만에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연속으로 4선을 했고요. 내리 4선에 성공했습니다. 도쿄의 행정구역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덩어리는 23개의 특별구호입니다. 또 하나는 타마 지역이라고 하는데 도쿄의 지도를 여러분 지도맵을 키시고 도쿄 지역을 보시면 도쿄도가 굉장히 넓을 거예요. 의배로 굉장히 넓을 겁니다. 동쪽이 23개의 구가 있습니다. 특별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서쪽에 26개의 시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타마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쿄 시티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면요? 시티 오브 런던을 생각하셔서 시티 오브 도쿄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프로빈스 오브 도쿄가 맞는 건가요? 도쿄 메트로폴리스죠. 도쿄 안에 시티가 26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있어서 그게 타마 지역이라고 하고 도서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일본 열도에서 굉장히 남쪽으로 말린 떨어진 태평양의 작은 섬들 중에서 일본 영토인 곳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합니다. 그래요? 네. 이건 백령도가 서울인 것 같은 소리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일본이랑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작은 섬들이에요. 카나가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는 섬들이에요? 아주 많이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내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밑으로 한참 있네요. 거의 오키나와급으로 밑에 있나 봐요? 수백 킬로미터에서 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뭐야 이거? 되게 멀잖아. 세계지도로 보면 그냥 서태평양이에요. 그러네요.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작은 섬들인데 그게 일본 영토입니다. 기후도 확 다르겠네. 일본 본토하고는. 일본 영토이긴 한데 이걸 행정구역상 어디로 넣었느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일본 영토인 거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도쿄에 넣어라. 그래서 도쿄 도서부라고 합니다. 거기도 주소상으로는 도쿄예요. 그럼 이 하치조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활용이 안 되나요? 되긴 하죠. 그런데 한 번에 국제선으로 바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통편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도쿄 여행 갑시다. 주말에 금, 토, 일에서 도쿄 여행 가자고 그러는데 서태평양의 섬으로 가진 않잖아요. 보통. 네. 그렇죠. 첫 여행을 거기는 가시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행기가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인들에게도 먼 곳이네요. 먼 곳입니다. 보통은 이제 맨 처음 도쿄 여행을 가자고 할 때 많이 떠올리시는 곳은 23구입니다. 23구라고 부르는 곳이 여러분이 흔히 일본 여행이라고 할 때 생각나시는 그 도쿄 도청이 있는 신주쿠구라든가 거대한 스크램블 교차로로 유명한 시부야구라든가 아키아와라가 있는 치오다구, 긴자 있는 추오구, 신주쿠구구, 시부야구, 치오다구, 추오구 이런 식의 구들이 도쿄의 도시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 구글 맵에 제가 다 저장을 해놓은 곳이네요. 첫 여행지로 보통 여기를 한번 쭉 돌아보시죠. 그렇죠. 그렇군요. 세타 가야구는 이 23개의 구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아마 두 번째로 합니다. 면적도 굉장히 넓고 도쿄에서 손꼽히는 부촌 중 하나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가 91만 9천 명. 서울에는 이렇게 인구 많은 구가 없습니다. 91만이면 많은 거죠. 한국 기준으로도.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를 보통 노원구, 강남구 이쯤 보는데 60만 예외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한국에서 있는 서울특별시의 구보다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세타 가야구는 굉장히 큰 지자체예요. 사실. 한국에서 91만 9천 명 정도면 플랜카드 걸리죠. 뭐요? 저희 C로 빼달라고. 특별시로 해주세요. 아, 그 플랜카드가 우리를 C로 지정해라라는. 요새 수원 사시는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분당도 늘 그랬죠. 분당이 9인 거예요? 성남시 분당 9예요. 아, 그래요? 독립시켜달라고 하고 있죠. 일산과 분당이. 저도 분당은 독립된 행정자치제로 이렇게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많은 분당 주민들은 그리 생각하고 살기도 하죠. 성남 9시까지는 되게 옛날 철거민들을 초창인 지역이라도 되게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당에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불만이 많죠. 중원구 출신의 윤세민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면적은 58.05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세타가야구는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쿄의 특별구라고 해도 구청장 한 명 뽑는 것도 아니고 구의회 의원, 정원이 50명이나 되는 세타가야구 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정치가로서의 무게감은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닙니다, 원래는. 많이 있는 정치가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자기 지역 구의원은 잘 모르죠. 그런데 한 지역구에서 내리 사선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임기 4년짜리를 사선해서 16년 정도 한 지역에서만 정치관을 하고 있으면 무게감이 점점 커지죠. 게다가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모아서 선거에 큰 무리 없이 계속 당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쉽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와요. 정당에 소속돼 본 적이 없는. 정치가 갑니다. 이번에만 무소속인 줄 알고 탈당에서 나온 출총도 형. 코리아 스탠다드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출마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무소속인데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람한테는 표를 10년 넘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에 선거한 겁니다. 이분은 시장 한 바퀴 돌면 배부르겠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저희 회사에 어두운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요 슬슬.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9개월 남았으니까. 창밖을 보고 있다가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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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015년 4월이 이 커리어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사선에 성공했다는 거. 이 정도가 되면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고 이 카미카와 아야 의원이 정치가로서 이런 성취를 한 게 주목을 받는 것은 카미카와 아야 의원이 일본에서 최초로 성동일성장애. 성정체성장애. 정신적인 성과 생물학적 성이 불일치를 뜻하는 의학용어입니다. 미국 정신의혁회에서는 성별 불쾌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본에서는 성동일성장애라 칭합니다. 이 성동일성장애를 공표하고 세타가야구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한 일본 최초의 트랜스젠더 정치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미 당선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첫 당선은 2003년 4월에 이미 자기가 트랜스젠더임을 공표하고 당선이 됐어요. 2003년 되게 아득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월드컵 다음 해죠.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홍소라 씨님 나오셨을 때도 했는데. 월드컵. 한일 월드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리감을 찾아요. 내가 그때 뭘 했지를 생각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이 IMF 좋아하듯이. 일본도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월드컵을 한 게 중요한 기억이기 때문에. 월드컵 전 몇 년 후 몇 년 후라면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월드컵 다음 해에 트랜스젠더임을 공표하고 정치가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군요. 오늘은. 오늘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중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카미카와 아야 의원은 1968년에 도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쭉 성장을 했습니다. 삼형제 중에 차남이었다고 합니다. 시대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1968년이었으니까요. 바로 1970년대에 10대를 보내신 게 되거든요. 1970년대에 소년기를 보냈고. 이 시대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카미카와 의원은 성장기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성정체성 혹은 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기 쉬운 설명을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런데 제가 간접적인 취재라든가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시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추측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건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회고하기로도 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사회가 그렇게 오픈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죠. 다양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사회 전반적으로 무지한 상태이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육은 이뤄지지 않죠. 그런데 본인은 어떤 위화감을 갖고 쭉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기 때부터. 제가 성동일성 장애라는 표현을 아까 썼습니다. 이것을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카미카와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 있는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성동일성 장애라는 일종의 학술 용어를 통해서 일본 사회가 인식한 것 자체가 본인이 20대 후반이었던 1996년에 생겨난 사회적인 변혁이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성동일성 장애라는 학술적인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정치가로서의 카미카와 의원 본인 홈페이지 양력에 성동일성 장애를 공표하고 선거에 출마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성동일성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본 만화 중에서 개인 남성 두 명이 같이 사는 만화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성동일성 장애 아이를 가진 학부모 모임에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는 그거랑은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머니가 못 알아듣는다라는 푸념을 하거든요. 그 어머니가 성동일성 장애 학부모 모임에 다녀온 거에도 이런 배경이 있는 거네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96년에 비교적 새롭게 확산된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게 장애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받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장애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일본 사회가 쓰던 이런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 쓰는 것은 비하적인 소고들이었어요. 제가 그게 어떤 단어인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잊어버리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하적인 소고들만으로 부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96년에 성동일성 이건 쓴 장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진보하는 대중적인 첫 걸음은 원래 피해당하는 소수자에게는 여전히 차별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말을 한번 해보자면 LGT 문제를 얘기할 때 이것을 장애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고요. 하지만 그 주장을 할 때 조금만 표현을 잘못 쓰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장애라는 표현을 쓰면 차별이 조장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뜻대로 있는 걸로 아는데 원래는 장애도 차별은 하면 안 되죠. 당연한 말이지만. 장애가 있다는 것도 차별을 해야 되는 단위로 연결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이건 또 어떤 명확한 워딩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고 이런 소수자 문제라는 게 그런 게 어렵죠. 용어 하나를 조심해서 쓰는 것도 조심하는 것도 어렵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도 차별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도 차별의 이유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1996년에 일본의 사립대학인 사이타마 의과대학이 정신적인 성과 신체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의료라는 관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라고 학교 내에서 1년간 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엄청난 토론을 한 뒤에 이것을 발표해서 일본 사회를 대상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언론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일본 사회의 성동일성 장애라는 개념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 계기가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비하적이고 굉장히 편협한 소고들을 몰아내고 성동일성 장애라는 비시한 코렉티컬리 커렉한 단어를 쓰자라는 게 확산된 게 1996년이었던 거죠. KBS나 SBS의 공강 관련된 무슨 과학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나오면 맨날 나오잖아요. 사이타마 의대. 아 그런 것 같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이타마 의대가 이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파연이에요. 좀 견지한 지점. 성구자죠. 일본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성별 적합 수술이 실시된 것이 1998년의 일입니다. 사이타마 의과대학은 이 분야에서 성구자 긴 역학을 담당해서 이후 몇 개의 대학병원이 성별 적합 수술의 실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겨우 이게 사회의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카미카와 아야 의원 입장에서는 2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카미카와 아야 의원은 일본에서 성소수자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치라는 길을 선택한 거의 첫 번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수자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트로에서. 마이너리티 1세대가 자주 그렇듯이 카미카와 아야 의원같이 1세대인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 복지를 늘려달라거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많은 그거예요. 그건 그 다음 스텝이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굴건 혹은 진짜로 안 보이겠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여기 있었다. 우린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밝히는 게 1세대의 책무죠. 어떤 면에서는 저번에 저도 같이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아까의 서라님이 하신 그 방송에서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는 여성들이 사회에 존재합니다라는 말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마치 이 사회에 없는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이런 건 진짜로 해외에서 정착도 했고 나중에 정치도 하게 된 우리는 한국말 팟캐스트니까 한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하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거 인트로까지 똑같을 겁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미국 사회에 일본 사회에 브라질 사회에 있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회 주류는 여러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라는 반응을 보이죠. 네. 몇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LGBT에 관한 문제도 유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쌓아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카미카와 아야 의원은 20대 후반에 꽤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나오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로서 셀러리맨 생활을 5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남자로서 그냥 일본에 도쿄에 셀러리맨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식장이 생활을 쭉 해요. 남자식으로 정장했고 남자 사원들이랑 남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하다가 자신이 외적인 선과 내적인 선이 맞지 않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굉장히 심하게 해치면서 어떤 계기를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다음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외양을 여성으로 바꾸고 본인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여성의 신체를 되찾고 마적과 떨어져서 여성으로 혼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외양을 여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외관상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알기 쉬운 게 울대뼈라고 합니다. 애덤 세플.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게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외관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니까요. 이게 엄청난 수술이라고 해요. 처음 당연히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렇겠죠. 목을 쬐는 거니까. 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대로 목소리가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했던 게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어제처럼 기억이 난다고 하시던데 6개월 정도 걸려서 장시간 말을 해도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재활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울대뼈를 제거하고 호르몬 투여를 시작하고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하고 이제 여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외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거의 30대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사를 가서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사를 가야 되네요.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직장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서 가족과도 떨어져서 자기 삶의 가족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자신을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여성이 한 명 이사 왔다는 느낌으로 살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사 가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생활을. 그 다음엔 뭘 그렇게 많이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얘기를 광고에 들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사라스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매수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장이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부장한테? 아하 술친구만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자라서 집까지 술친구 액세스몰에서 술친구만만나보세요 아로니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로니아 진 가장 간편한 아로니아는 하루미아 평산 네이처 정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시사 팟캐스트는 정치인의 개인적인 인생을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봐서 안다라는 말을 참 싫어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명박과 윤세민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카테고리아에 시행을 하시나요? 해봐서 아는 사람들 해본 걸 어떻게 해? 다시 되물어야 되겠습니다. 해본 걸 가지고 정치를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 4선의 지역구 의원이 해본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듣게 되실 겁니다. 디준파로 님입니다. 이사를 가서 그냥 살면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취재를 하면서 그랬는데 소수자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단어는 두 개죠. 제도와 편견이죠. 제도와 편견.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편견이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제도가 편견을 만들기도 하죠. 그렇죠. 상호작용하죠. 한쪽만 없앨 수는 없는 건가 봐요. 카미카와 아야 의원이 외양을 여성으로 여성의 외양을 되찾고 난 다음에 혼자서 살아갔을 때 처음 부닫힌 벽도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도와 편견이죠. 우선 집을 빌릴 때 집을 빌려야 됩니다. 부동산 회사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집을 빌리죠. 처음에는 이야기가 괜찮아요. 문제에 당면하는 게 그겁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주민표 즉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민표에는 성별이 표기되어 있어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1, 2번처럼 남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주민표를 제출했는데 세입자가 잘 사나 싶어서 계약을 하러 보니까 여성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허위 소유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죠. 네.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주민표 제출을 꼭 안 해도 되는 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이집저집 온교회장님이 살아봐서 아는데요. 호텔밖에 없는데요. 호텔도 법상으로는 신분을 명확하게 받고 투숙시켜야 된다 했는데 호텔은 장사해야 되니까 고객들이 승질낼까 봐 그냥 받아줘야 되잖아. 그렇죠. 호텔에 준하는 레지던스라든가 이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놀파를 하셨는지 까지는 모릅니다만 선택지가 거의 없이 그 부동산 회사에서 당신의 조건이라면 여기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방을 하나 빌려줬다고 해요. 주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도쿄 세타가야구에 있는 굉장히 좁은 단감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나중에 세타가야구에서 출마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세타가야구로 이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좁은 방으로. 이 방은 그런 서류 문제에 관한 트러블 없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허 정말로 많으면 집을 세운다던가 그 정도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1년치 방세를 낸다던가 이런 옵션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죠. 어떻게든지 방을 하나 빌렸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죠. 카미카와 아야 의원은 서른 살 때 자신의 이름 중에서 그 성 말고 퍼스네임이라고 하죠. 그것을 아야라는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뉘앙스상으로 여성 이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여성적인 이름으로 분류된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주민 표상에선 여전히 남성이었던 거예요. 당시 일본은 호족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집을 구하긴 구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죠.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당시 카미카와 아야 의원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일본의 트랜스젠더들은 직장을 구할 때 구인란을 보고 가고 싶은 직장을 이만큼 뽑지 않습니까? 프린트하우스를 해서. 그래서 그 직장에 관한 서류들 중에서 정사원 모집 사회보험 완비라고 적혀있는 곳들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답니다. 보통 이런 곳을 일반적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을 가장 먼저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유는 고용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 회사연금제도 회사의 건강보험조합 모두 성별표기가 필요합니다. 남자라고 표기해놓고 자신이 가면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긴 저도 스무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 할 때 제 문서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었고 PC방이나 편의점 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와서 일해라는 데도 있었거든요. 신분은 클리어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구직의 경험을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시시콜콜 설명해야 될 게 있어. 싫을 수 있죠. 죽도록.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면 더 그렇죠. 그래서 호족상 아직 남성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구합니다. 카미카와이오 의원은 구의원에 출마하기 전에 두 개의 직장에서 4년간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런 보험 제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비정규직으로만 이랬습니다. 그 대신 직장 동료와 상사들은 카미카와이오 의원의 과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맞바꾼 거죠. 노동자의 권리를. 그러네요. 그 모든 보험을 하나도 들지 않고 마음의 평화랑 맞바꿔야 되는 대가가 그 정도 수준이네요. 카미카와이오 의원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사회가 던져주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즉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선진국이 무서운 점이긴 한데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입 다물고 사회 시스템에 빈틈 사이를 헤엄치듯이 조용히 살아가면 존재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리돼서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하신 말씀이죠. 설탕과 청결과 잠자리는 제품들입니다. 와 이거 되게 한국 사람 전체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어떤 게요? 나를 꺼내놓지 않고 대충 비사유로 막 가면서 산다. 그렇죠. 그러면 살아남을 수는 있다. 그런데 꺼내놔야 되는 심리적 기재는 작용을 하니까 다들 트위터도 하시고 그렇죠. 댓글도 하시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못하면 힘들어 죽어요. 그럼요. 지금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사회 커뮤니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이렇게 불륜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공포 위협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전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카미카 의원은 이 당시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해요. 소문 작은 커뮤니티가 큰 힘을 발휘하는 사회가 늘 그렇듯이 일본도 지역의 병원 대기실은 지역 주민들의 모임 장소예요. 그렇죠. 동생의 이웃들 모여있는 곳이에요. 제가 문경세제의 어느 농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문경세제 아는 친구 할아버지 매장하러 갔었어요. 가서 에어컨 있는 데 찾다가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커피가 들어간 설탕물을 주더라고요.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 80몇년대 나온 드라마를 틀어주고 있어요. 한지붕 세가족 이런 거요. 맞아. 그런 건 어디서 찾았어? 근데 저도 여수여행 가서 본 적 있어요. TV도 브라운관 TV에다가 어디 에어컨 나오는데 없냐 그래서 농협을 들어갔어요. 나 빼고 모두가 모두를 아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첫인상은 진짜 와 근처에 가게 되셨다. 저는 얼마 전에 아버지를 뵈러 갔다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동네 의원을 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 포경수술을 했던 의사 선생님이 아직도 거기 계신 거예요. 보관해놓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자마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역사회가 강한 곳에서 병원대학실이나 이런 곳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서로 다 아는 단단한 지역사회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남자로 표기가 된 건강보험증을 내밀고 여성이 서 있으면 소문이 나는 거죠. 이거 제대로 된 의료보험증 맞나라고 접수하는 분이 말씀을 하실 테고 그걸 누가 듣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족과 떨어져서 집을 겨우겨우 하나 구해서 구축해놓은 의미가 없군요. 모든 평화가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듣지 않아도 그냥 뭐 간호사 선생님 또 보통 이제 평생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맥주 한 잔 하시고 크로스드레스를 봤다. 얘기하다가 막 그러니까 이분이 겨우 찾아낸 평화가 그렇게 약했던 거죠. 뭔가 하나의 고리만 깨지면 언제든지 유리창처럼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기반의 위에 있었던 평화였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도 가지 못합니다. 훗날 정치가가 되는 카멜카 의원 입장에서는 참 아이러니칼한 이야기지만 같은 이유로 투표도 하지 못해요. 투표 참관인 전부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서 주민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남자고 여자 남자인 아직 호적상 남자인데 외견은 여자다라고 하면 뒤에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다 볼 테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들의 상당수를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군요. 1인 1표라는 게 허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심정적으로 보면 이거는 마치 가난과 같네요. 그래요. 내가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의외의 일은 가능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말아라. 아 예 아 아 그러면은 평화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청소년기를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낸 분이 트랜스엔더로 분류되는 분들이 청소년기 어떤 식의 고민을 겪는지는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은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해서 작은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도쿄 한복판에 있는 곳에서 방을 얻어서 직장인 생활을 하는데 일본에서 병원에 못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의료보험이 잘 되는 나라에서 뭐 어느 나라나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의료보험이 잘 되는 나라에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투표도 하지 못하고 보험도 하지 못하고 노동자의 권리도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것 권리들을 굉장히 많이 포기하면서 얻어낸 것이 그냥 당신은 여기서 살 수 있다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살 수는 있는. 그리고 우리가 천리파께서 이분의 이름을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나 짤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 그 선택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현실을 바꿔보고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카미카와이아 씨는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보험상의 성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후생성에 가서 건강보험증을 성병을 정정해달라고 청구하고 세타가야구의 사회보험사무소에 가서 연금서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일본의 공공직업안전소 헬로워크라고 고통합니다. 거기에 전화해서 고용보험 성별을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주민증 하나로 대체되지 않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요구를 하면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해진 매뉴얼만 따르던 사람들도 이 정도 어떤 시각적인 쇼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여성인 분이어서 내가 호족상의 아직 남자다. 이걸 바꿔달라고 하니까는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몇 명 정도는 일정한 확률로 내가 신청을 해드리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당신이 뭘 요구하는지 알겠다. 내가 신청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면 모두 각화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유는 근거가 될 법률이 없고 상급기관이 지시도 없고 전례도 없다.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전례 없는 일. 요 세 가지죠. 근거가 할 법률도 없고 상급기관 지시도 없고 전례도 없으면 공무원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카미카 의원은 남성으로서 5년 3개월 여성으로서 4년 동안 일본 사회에서 직장인 생활을 했는데 성별이란 벽이 이렇게 단단했습니다. 겪어보기 전에는 본인도 아마 몰랐었겠죠. 이게 흥미로운 게 우리는 서구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뉴스로 종종 접하고 놀라잖아요. 일본 사회라는 게 흥미롭네요. 그렇군요. 의외로 멀지 않는 곳에서 행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 다음 길은 사법이죠. 2001년 5월에 1998년에 성별적합수술이 최초로 실적이 생겼으니까 2001년 5월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성별적합수술을 받은 분들이 생깁니다. 성별적합수술을 받은 트랜스젠저 당사자 등 6명이 일본 각지의 가정재판소에서 성별정정신청을 하는 재판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그리고 모두 패소했습니다. 성별정정을 뒷받침할 법률도 없고 이것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도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 2001년 5월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왜냐하면 동시에 제기됐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이기면 뭔가 설리를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패소했어요. 일견 타당한 판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법률이 없고 그게 가장 컸겠죠. 사법부가 판단해야 되는데 근거할 법률이 없고 사회적인 합의도 아직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입법부만 남았어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현하는 건 그거죠. 사회가 존재 자체를 지워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에 너희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응 아니었나라는 말은 그러면 순한 논증으로 막을 수 있네요. 사회에 있어? 아니 사회는 합의 안 했는데 사회에 우리가 있다니까 그걸 사회가 합의했니? 아니 가 되네요. 지나치게 아니한 대응 아니었냐라는 말은 후세에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시점에서 일본의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이 정도였죠. 사법으로서도 해결은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입법사법 행정이라고 하죠. 보통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이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행정도 안 되고 사법도 안 되면 민주사회의 시민에게 남아있는 길은 입법뿐입니다. 2002년이 되었을 때부터 카미카와 씨는 당신의 씨였죠. 동료들과 일본 국회를 발이 아프도록 출입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로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단 잘 만나기 어렵죠. 국회의원들 만나기 어렵죠. 국회의원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나도 몇 분 정도 심하면 이 일정과 저 일정 사이에 잠깐 서서 여기서 대화하자 이 정도도 운이 좋아야지 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인상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분이 이 모든 노력이 흔히 말하는 커밍아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한 사람인데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만난 지 몇 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호적상 남자다. 이것이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만난 지 몇 분 안 되는 국회의원들에게 말하면 처음엔 그냥 놀라기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주 하단 말이죠. 힘내십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깜발해. 그러니까 이 몇 분 동안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제가 예상되는 건 무슨 말을 들을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는 잘 알겠습니다. 정도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깜발해. 자료를 준비해가면 받아가는데 그거 읽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회의원 욕하기 어려운 게 그런 게 하루에 수십 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국회에서 열심히 로비를 하는데 힘내라고 하는데 이 이상 어떻게 힘을 내면 좋을지 모르겠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때 민주당의 이에니시 사토르 의원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현대 일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80년대에 주로 혈우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혹시 비가열 혈액 투여 사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더리 주제 혈액 제재 사건 혹은 약화 에이즈 사건 1985년 대이케 대학병원이 혈우병 환자에게 비가열 혈액 제재를 투여하여 환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듬해 미더리 주제 제약회사가 판매했던 제재를 한 종합병원에서 사용했다가 환자가 95년에 사망하는 등 상당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국가가 이 정도 실수를 할 수 있냐는 싶을 정도로 본인이 혈우병 환자이고 치료 과정에서 비가열 혈액을 투여받아서 HIV 보균자가 된 사람인데 자신이 HIV 보균자임을 밝히고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선된 게 제가 나중에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에서도 보도가 됐었어요. 일본에서 HIV 보균자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당시로서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카미카 아야씨에게 이 문제에 대한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되지 않으면 국회의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와라. 그게 없으면 국회의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호소를 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합니다. 이걸 실례지만 지나가는 사람 A가 말했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훈계죠. 그런데 이걸 E&T 사토로라는 의원이 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HIV 보균자라는 걸 밝히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쪽도 소수자니까요. 그쪽도 소수자이고 그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밖에 성공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호소를 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한 게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성조 소장님이 말씀하신 방송하셨던 사월 알린스키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집에 가서 울던지 아니면 고향으로 가서 조직해라. 그리고 저 안으로 네가 들어가라. 제가 그 사월 알린스키 인터뷰를 봤잖아요. 네. 진짜 되게 무표정한 킬러처럼 이러고 담배 물고 옛날에 TV에서 담배 펴도 되잖아요. 그게 간지죠. 담배를 물고 계속 그냥 그렇게 되게 덤덤하게 얘기해요. 하지 말고 망하든지 나가서 사람들 모아와. 그러니까 정치를 하든지 그냥 울든지 카미카 아야 의원은 정치를 하는 쪽을 택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내가 정치가가 된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선거 3개월 전입니다. 어머 100일 전이면 보통 공천 끝나야 갈 텐데 무소속이죠. 그러니까 선거 3개월 정도 전에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합니다. 자신이 세타가야 구에 살고 있으니까 세타가야 구의회 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이게 되게 짧게 얘기하니까 뭐가 되게 급한 민원이니 정치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행정 가서 쫓겨나고 처음에 주민센터 갔다가 구청 갔다가 시청 갔다가 행자부 어디 이래 민원 넣었다가 쫓겨나고 법원에 소송 넣었다가 잘리고 입법부 들락날락하다가 국회의원들 의원들도 잘 못 만나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정치해야지 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왔군요. 광고를 듣고 다시 돌아오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번 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끝도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 그린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아까부터 가시화라는 이야기가 가끔 나왔었는데 카미카와 의원의 선거 유세는 문자 그대로 가시화 즉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듣고 글을 읽으면 그르르니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이 커밍아웃을 하기 싫어서 그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인데 정치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에 선거 유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 평생 그냥 지나가던 아가씨 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병원도 가기 싫었는데 네 가장 인구가 많이 움직이는 역 앞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출퇴근 시간에 완벽한 그냥 사회적으로 흔히 여성의 옷처럼 이라고 말하는 여성의 옷을 입고 내가 호적상으로 아직 남자다 우리에겐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외치는 유세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커밍아웃을 했네요. 전 이게 어느 정도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러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도 안 갔던 4년간 병원도 안 갔던 사람이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하루 종일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가했던 가장 가혹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웃는 사람은 당연히 있었고요. 심지어 면전에서 비판하거나 면박을 주는 지역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있었겠죠. 사회가 어떤 것도 법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거다라는 말을 면전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걸 하루나 이틀 정도에 포기했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그걸 반복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호소를 듣다가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혹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힘내라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손사인을 보내거나 하면서 도망치듯이 버스를 타러 가기도 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인구의 일정 수 이상은 항상 성소수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구가가들이 많죠. 그것은 과학에서 흔히 가르치기로는 이런 이론을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성소수자는 DNA를 못 물려줘서 없어지는 게 맞는 것인데 가정상으로는 원래 진화론적으로는요? 네. 그런데 진화론상 진화 이론상 성소수자의 DNA를 모두가 남겨놓는 것이 사회에도 이롭다라는 계산이 그 동물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전제 가설 이 힘을 얻고 있더군요. 그래서 평소 그것을 밝히지 못했던 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돕기도 힘들어서 가상한 표 말이 있었어요. 정말 돕고 싶은데 내가 투표를 하러 갈 수는 없다. 트랜스젠더가 왜 투표를 못한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보다도 당신에게 표를 주고 싶으면 미안한데 나는 이번엔 투표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다른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와 이것도 굉장히 모순적이네요. 일본 사회가 난 어마어마한 모순이죠. 한국도 물론 뭐 한 3, 4년밖에 안 됐지만 한국처럼 다른 동네에서 투표하는 이런 방법이 없었나 보네요. 사전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옛날이기도 하고요. 10년 이상 전이니까요. 그 누구보다 한 표를 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표는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참 애증의 존재죠. 일본 언론이 나옵니다. 처음에 기자들은 정말 속된 말로 기사거리 나왔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든지 자극적으로 쓰면 주간지 판매부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종이한 화제거리니까요. 그래서 언론 취재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사나운 이야기 이분이 처한 환경 그다음에 느꼈던 삶을 살면서 느꼈던 고통들을 이야기하면 한 40분 정도 듣고 난 다음에 기자들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사회가 아직 모르고 있었냐. 이야. 정치가의 자질이네요. 그러게요. 말 되게 잘하나 봐. 보통 자질이 아닌 거죠. 기자들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공정하게 기사를 써주기 시작해요. 이런 의원이 있다.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지원도 받기 시작하고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도 조금 바뀌었을 때 선거가 실제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카미카와 아야 의원은 처음 출마한 선거에서 당선에 성공합니다. 그 세 달 동안의 운동으로요? 정치인이 되기로 생각하고 3개월 뒤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현역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미카와 아야 의원은 세타가야 구의회 문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 문화, 교통문제 등을 주로 담당합니다. 교육문화가 합쳐져 있는 건 알겠는데 교통은 왜 끼어 있나요?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의회가 그렇게까지 세곤 하는 못합니다. 50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교통은 여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카미카와 의원은 물론 성소수자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정활동의 전부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요. 본인이 자신의 의정활동에서 LGBT 관련 이슈는 본인 입으로 8분의 1 정도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8분의 1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죠. 정치가로서 세타가야 구의 생활, 재해대책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왔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신임도 계속 받았다는 거죠. 이곳이 부촌이고 정치적인 컬러를 지역에 따라서 나누기는 조금 힘들지만 보수적인 성향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세타가야 구가. 그런데 계속 지지를 받았다는 건 의원으로서 활동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교위원회를 왜 강조하고 싶냐면 이게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게요. 한국에서 왜 LGBT 이슈가 나오면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 아는 청소년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게 좋다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타가야 구에서 이분이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10년 이상 소속되는데 세타가야 구 교육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사선의 이유죠. 교육이 무너지거나 교육이 무너지거나 사회가 무너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거나. 이승민 기자님 도쿄 여행 가보셨죠. 지하철로 이것저것 가보셨을 겁니다. 다만 높은 항릴로 세타가야 구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이 전철이 세타가야 구에 들어가는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혹시 친구야 우리 동성애 하지 않을래? 라고 묻는 문화 학생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그런 걸로 심리적인 견제 주고 그런 걸로 종북머리하고 이러는 교회가 없나 봐요. 그러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일본 사회는 한국 사회에 비해서 기독교 세력이라는 게 사회적인 파워가 한국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은 좋은 교회 많습니다만 되게 많은 교회들은 주적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 주적 찾느라 고민이라는 얘기 그 아저씨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무슬림 찍었는데 일단 무슬림이 숫자가 너무 적고 한국에. 그래서 지금 성소수자 잡아다가 종북의 그 다음 주적으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돈 버는 세력은 별로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의미에서 일본도 LGBT에 대한 편견 당연히 있습니다. 편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까지 큰 목소리를 내는 사회 집단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한마디 했다고 그게 사회의 어느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적 혹은 악으로 찍어서 돈을 버는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회 이슈였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 이 얘기는 내일모레 이한승 교수하고 다시 나눌 겁니다마는. 다른 정치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3년의 통일 지방선거에서는 오사카 부의회 의원에서 일본 민주당 오티지 카나코라는 정치가 더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분은 정당이 있습니다. 일본 민주당. 지금 민진당인 걸로 아는데. 부의회면 역시 지역구의회. 구의회 같은 거겠네요. 오사카 부면 이거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아 광역시의회. 일본 만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오사카 부 그러니까 야쿠자 같아요. 그래요. 오사카 부가 있고 오사카 시가 따로 있는데 오사카 부라고 하면 47개 도도부 현 중에서 하나입니다. 광역자치단체. 도쿄도 호카이도 교토부 오사카 부 43개 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오사카 부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소속 정당이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1974년생이고 당시로서는 오사카 부의회 최연소 의원이었던 28살이었어요. 28살로 초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서울대에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어학여학이었던 걸로 아는데 서울대에 오셨던 적이 있고 특기가 카라테, 태권도. 카라테가 2단이고 태권도가 초단입니다. 그래서 카라테에 데뷔해서 우승한 적도 있고 대학 시절에 시드니 올림픽 예선에서 태권도 선수로 출전한 경험이 있어요. 아, 직업으로서도 생각을 진지하게 오랫동안 해봤겠네요, 격투기로. 상당히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죠. 그래서 이분이 28살에 초선 의원이 되어서 2004년에 재해대책의 여성의 관점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오사카 부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일본 중앙정부의 노력보다 앞선 선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재해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관심사를 생각할 때 어떤 사회의 집단이든지 처음에 빠진 함정이 있죠. 평범한 시민을 기준으로 하고 모든 기준을 짜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평범한 시민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 30대에서 50대 사이의 건강한 성인 남성이에요. 그러면 많은 게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짜면 많은 부분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데 여성의 관점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선구적으로 제안한 유능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치지 카나커 의원은 2005년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책을 출간해 커밍아웃합니다. 아까나 차이점이 있다면 당선이 되고 나서 정치계에 입문을 하고 나서 커밍아웃을 한 거네요. 정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일본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헌한 정치관은 오치지 카나커 의원이 최초였습니다. 오치지 카나커 의원은 카미카와 아야 의원과 달리 1기로 1기로 부의회 의원 생활을 마치는데 그 뒤로도 LGBT 활동가로서 또 일본의 유력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꾸준히 활동합니다. 정치의가로서 쭉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2013년에 중요한 기록을 하나 남깁니다. 2013년 5월 8일에 민주당에서 일본에서 있는 좀 독특한 제도인데 참의원의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당선한 의원 한 명이 임기를 끝나기 거의 직전에 사퇴합니다. 의원직을. 아 그래요?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면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슬라이딩식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당선순이었던 사람이 당선이 돼요. 한국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한국도 비례대표는 그 다음 순번이 맞아요. 슬라이딩에서 올라가서 정식으로 당선증을 교보받아서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오츠지 카나코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츠지 카나코 의원이 2013년에 정식으로 당선증을 교보받아서 참의원 의원이 됩니다. 이로써 오츠지 카나코 의원은 일본에서 최초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국회의원이 된 정치가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의정활동기관은 2013년 5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두 달 정도로 비교적 짧았지만 무난하게 참여의원으로서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임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당선 안정권 안에서 비례 순번을 받지는 못했는데 두 달을 남기고 그 앞에 국회의원이 사퇴를 했다면 앞에 있던 다른 어떤 참여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퇴를 했다면 상징적으로 그냥 자리를 내준 것일 수도 있고 물론 개인의 비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이 다른 정치적인 목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더웠겠죠. 더웠든지 네. 28도 5월 23일에는 쿨비즈가 시작한 이후니까 더워서 못 해먹겠다. 집으로 가겠다. 2013년 6월 7일에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LGBT 프라이드 월간 리셉션 영상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참가해서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 연설하는 거 보면 국회의원 선수와 상관없이 정치가로 오래 활동한 사람의 관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연설 능력이죠. 네. 연설 능력이 남다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과 일본의 교류와 LGBT 문제와 관련된 굉장히 멋진 연설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 없이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의정활동을 합니다. 참고로 오츠지 카나코 의원은 교육, 문화, 스포츠, 학술,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문교과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선구자들, 오늘 선구자가 된 정치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구자들은 때로 당연한 상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곤 합니다.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 통선적인 분류법으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이 되어서 국가의 교육과 문화를 관장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하늘도 무너지지 않았고 태평양도 마르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어떤 목사님도 설교 들으면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검게 물들고 노루가 호랑이를 잡아먹는다든가 물이 섭씨 영도에서 끓는다든가 그런 일 안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본 사회는 잘 굴러갔고요. 이분이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교육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지 않았고요. 저는 인상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카미카마의 의원도 자신의 의정활동에서 LGBT 이야기는 8분의 1 정도라고 하셨고 오치즈 카나카의 의원도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의원이 됐기 때문에 당장 세상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LGBT 정치가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가로서도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말을 잘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했죠. 정치가로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LGBT라는 특성을 갖고 정치에서 LGBT를 위한 이야기도 하고 정치가로서 해야 될 활동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도 않지만 이분들이 정치에 나간다고 해서 사회가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사회가 변하고 있었던 거죠. 2003년 7월 10일 그러니까 카미카마 의원과 오치즈 의원이 처음 선거에 당선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2000년 9월부터 일본의 보수 정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법안, 성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됩니다. 2003년에요. 이 법은 1935년생인 여성 참의원 의원이자 간호학자이며 훗날 법무대신이 되는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노은호 치에크 의원이 법안 성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5년생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충분한 정보만 주어진다면. 게다가 이분은 간호학자이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겠죠. 이 법을 2003년에 통과된 이 법을 통해서 일본의 트랜스젠더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률상의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 첫 정치가들이 나오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 사회가 늘 걸은 첫 걸음이었어요. 2003년 7월에. 물론 이 법안을 위해서 다른 의원들도 많이 노력을 했죠. 도쿄도의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는 조례에 따라서 2015년부터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증서를 발급받은 커플은 법률적으로 혼인한 이성 부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배려하자라는 것이 이 조례의 골자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의 사업자들은 이 제도를 최대한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야만 거주할 수 있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택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 있군요. 동성 커플이 거주할 수 있겠다고. 그리고 의료기관이 가족만 면회할 수 있다. 이런 게 필요하군요. 이 환자는 가족만 면회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파트너십이 있는 분들은 면회를 할 수 있다거나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하면 동성 커플에 대해서 가족수당 단신부임 수당을 지급하거나 한쪽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필요한 수당들을 지급하거나 그런 당연한 일들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흥미롭죠. 지방을 중심으로 지방지역잔치를 중심으로 조례라는 형태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일종의 동성인 커플 제도를 공인하는 제도는 일본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호카이도 사포로시, 효고현 타카라즈카시, 미에현 이가시, 오키나워현 나하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늘어나고 있네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6개 정도죠. 그리고 지난달이죠. 2017년 7월 6일이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지자체 레벨에서 확산시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LGBT 지자체의원연맹이 결성됐습니다. 카미카와 아야 의원, 이 의원연맹이 설립된 기자회견을 한 당일 동성애자임을 공표한 도쿄도 문교구의회의 마에다 쿠니키로 의원 등 이런 분도 계시네요. 숨기고 살다가. 이날 오픈을 했어요. LGBT 당사자 5명이 의원연맹의 연락 등 사무를 담당하고 연맹의 취지와 활동에 찬성하는 전국의 지자체의원 78명이 연맹에 참가했습니다. LGBT 당사자 의원 5명이 연맹을 만들고 거기에 78명의 의원들이 참가하기까지 카미카와 아야 의원이 당선하고 14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십니까? 2003년에 첫 의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일본 사회가 굉장히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의원연맹까지 14년이 더 걸렸다고 하면 좀 느린가? 그렇죠. 싶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모든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것은 인상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였어요. 아까 맨 처음에 강조한 겁니다만 4선의 지역구 의원이 있다는 건 시간을 들여야지 만들 수 있는 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10명은 다음 선거에 만들 수 있지만 4선 의원은 10몇 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시작하는 단계가 2003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서 일본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이 뒤집어지는 데까지 한 4, 50년이 걸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없었네요. 그 쾌감이. 일본 사회는 뒤집어집니다가 없었네요. 제대로 다 뒤집어지려면 앞으로도 몇십 년 걸릴 것이다.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될 겁니다. 가미카와 오치지 카나코 의원 정치인들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손희상 선생이 예전에 손희상 선거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인당 투표용지를 엄청 많이 받는 선거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요체는 그거였죠. 나의 모든 정체성을 가지고 다 투표를 해보자. 그래서 동인 대표 국회의원. 스쿠버 대표 국회의원. 스쿠버 다이빙 국회의원. 네. 딩기 대표 국회의원. 그렇죠. 프로게이머 대표 국회의원. 네. 아 프로토스? 그렇죠. 힐러 전문. 메르시 국회의원. 포지션마다. 탑신병자 국회의원. 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는 누구인가가 정치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제 기억이 맞길 바랍니다. 2003년인가 4년에. 저 때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성전환자 성별 변경 관련된 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이걸 언론에도 좀 돌리고 넣어보자 했다가 여당, 야당 다 반대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상정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을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한국도. 내가 어떤 부분의 나로서 국가 혹은 커뮤니티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일 중요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인 그것도 같아요. 행정 안 되면 사법부 가보고 사법부 안 되면 입법부 들어가야 된다. 아무도 안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3개월 동안 준비해서.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한국 정치인은 아직까지는 한두 가지만 대별해주면 되는. 몇 가지만 해결해주면 되는. 그냥 다수, 여기서 다수란 되게 조금일 수도 있어요. 한 50%의 국민, 60%의 국민. 이 정도가 웃게 해주면 되는. 실제로 큰 그림은 그렇게 돌아가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LGBT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에서는 보통 LGBT가 5에서 10% 정도 존재한다고 하죠. 자연 상태에서. 그렇다면 일본 국민 중에서는 천만 명을 오르내리는 수준의 숫자인 거예요. 국민 중에. 네. 그걸 대변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천만 아니라 LGBT는 지금 되게 큰 개념이라서 이거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게 해주는. 나머지 국민들이 하는 걸 다 하게 해주는.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천만 아니라 몇 천명, 몇만 명이라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으면 다 대표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조성주 소장님의 방송 중 다당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방송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팬이시군요. 정말. 네. 아니 그러니까 윤세민의 얘기는 두 가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조성주 소장의 방송은 좋다. 네. 조성주 소장의 방송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들어요. 재밌어요. 들어보면. 그리고 저 돌 흉내도 잘 내세요. 본의 아니게. 중간중간 흥분하시면. 에이 이러면서 좀. 얼마 귀여운데. 좀 들어주세요. 이것만 듣지 말고. 여튼 그게 또 우리 XSFM의 투표 방송의 주안점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뭘 대변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걸 알려드리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시콜콜 다 준비해서 얘기해봤자 정치인 본인들은 그 얘기를 못해요. 가장. 한 번 못 될까 봐. 가장 퍼센테이지가 큰 곳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 거나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하면 유권자들이 싫어할 텐데. 하지만 한국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쓰지 않을 뿐이지. 최초로 농구 선수 출신 노동부 장관이 등용된. 한국에서 전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올해의 세 번째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드래곤볼에서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드래곤볼 내에서도 그래요. 어느 방에 들어가느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조인간 8호는요. 프랑켄슈타인을 담았어요. 거의 프로토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탈모 아니면 과격한 투블락. 이 엉성한 인조인간이 나중에 셀이 될 때까지. 저희가 보기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변화는 옵니다. 아무튼 드래곤볼의 문법을 따라. 1호에서 7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디즌 8호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에바로 할까요? 그것도 재밌겠네. 한 번 더 만나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상네이처 하루니아 C시리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로니아 제품 한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은 평상네이처죠.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이제 카베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형이 처해졌고요. 원세훈 씨도 유죄받았고요. 형량은 다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이 뭘 쏠 때마다 아베는 희희낙락하고 있고요. 당연한 거 말고. 아무튼 저희 입장에선 중요한 뉴스를 윤세훈 기자가 전해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먼저 사고 소식입니다. 8월 26일 건설 중인 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무너진 다리는 평택호를 횡단하여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횡단도로의 일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평택국제대교라는 이름이 붙을 예정이었죠. 그렇습니다. 교각 하나가 무너지면서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였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아찔합니다. 네. 한국은 아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럼요. 저 어렸을 때였으니까요. 성수대교. 다행히 공사를 진행하던 인원 17명은 교각 상판 연결 작업을 마치고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카이브를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칠산대교 공사 현장에서 또 붕괴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뒤져보니까 2015년에는 냉수물청교 공사 현장, 2013년에는 여의도, 2012년에는 파주에서 다리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꽤 잦더라고요. 이쯤 되면 시공사나 현장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뭔가 풍습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풍수 말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서 원인을 찾고 이러는 거는 지금부터도 전문가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 믿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원래 ILM 공법이라는 게 실내에서 양생 다 하고 끄집어내는 거라서 비월대 공사해서 그래 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고 다만 이 풍습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놀란 게 그 ILM 공법으로 공사를 하면 17명만 있어도 되나 봐요. 그렇죠. 이상하죠. 17명만 있어도 되나 봐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이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다른 어떤 나라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긴 상판 다시 그냥 내놓고 책임자 처벌한 다음에 그냥 하던 대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상판 다 뺀다고 하죠. 그렇죠. 이번에는 조사를 확실하게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2018년 예산안이 429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5조 7.1% 증가하였습니다. 7%가 늘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 노동예산이 146조 2천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고 또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16년에 비해서 16.7조가 증가했고요. 12.9%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원인 중에는 일단 아동수당 도입이 1조 1천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확대 1조 7천억 원. 이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임상도 7천억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야당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공약 내걸었던 부분들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 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공무원 일자리나 청년 구직 촉진수당 확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예산은 64조 1천억 원이 배정이 되었고요.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누리과정 때문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전액중앙정보 부담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네. 국방예산 같은 경우는 43조 1천억 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습니다. 네. 드디어 말로만, 계속 말로만, 모든 정부가 말로만 하던 병장 40만 원 왔습니다. 잘하면 진짜 차 살 수도? 아, 유면상 PD차 같은 거? 한편 삭감된 예산들도 있는데요. 일단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7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에서 20%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제일 재밌습니다. 이번 정부의 내년 예산 중에서. 이 예산안이 지금 기재부가 내놓은 게 다 오케이 되지는 않을, 원래 그렇긴 한데요.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집권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집권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들도 그렇고 SOC 없이 무슨 표장사를 하느냐.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기재부 뜻대로 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요? 내년 예산안 가지고 총선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총선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SOC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 많은 240명, 250명이 거의 다, 250명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SOC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불은탕질을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늘 얘기하던 대로 SOC 줄어야 된다, 줄어야 된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줄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또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도 기대가 됩니다. 지방선거는 이걸 많이 비교할 수 있어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예산은 국가 예산하고 다르게 SOC 이거 썼어요, 썼어요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거든요. 여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원래는 이게 좀 늘었다고 맨날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6조 3천억 원으로 8.2%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참에 이제 구실해가지고 팍 줄인 것 같긴 해요. 한편 이 사회간접자본예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줄어든 거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거의 막바지였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쓸 거 다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은 뭐죠? 8월 27일 안철수 씨가 다시 국민의당 당대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한 석 달 됐나? 대선 끝난 지? 네.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자속의 시간을 22일 가진 후 8월 3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51.09%로 과반 이상의 표를 넣고 당대표로 선출되어 복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 소식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서 상태 표시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로 표시한 일이 있었고 이후 실수라고 하면서 해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박지원 의원실의 당직자들을 나무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전에 혼을 냈을 때 똑바로 해가지고 술만 먹으면 골물을 끼웠어야지. 왜 그걸 똑바로 안 했냐. 왜냐. 저는 정말 이 일하면서 되게 많은 아저씨들을 만나봤고 그 아저씨를 출연을 하건 출연을 못하든 이 팟캐스트나 방송에 나와서 시사 얘기, 사회 얘기 떠드는 사람들은요.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이 들러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술 먹여놓으면 술 안 먹여도 허구허구한 날 SNS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술 먹여놓으면 정말이지 묶어놔야 됩니다. 나무 기둥에. 그렇죠. 네. 한 번 그 술 먹고 소셜해서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 사람의 버릇은 영원히 못 고칩니다. 한편 의원실에서는 해명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수로 눌렀다고 하기에는 어디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하던데요. 페이스북 상태 표시는요. 페이스북을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휴대폰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이 커버를 열면 지갑처럼 쓸 수 있는 케이스에 들어가 있었는데 커버를 여니까 안에 견출지로 엄청 크게 술 먹고 전화하지 말자. 원래 어르신들은 다짐을 견출지에 써서 붙여놔요. 제가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안철수가 되면 큰일 난다. 정말 나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 사고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해보면 그 후보들 몇 면을 보죠. 누가 나가면 좋았을까요? 누가 나가면 혁신이 됐고 누가 나가면 이제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 일도 잘하고 여당의 거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우리가 표를 주고 싶은 정당이 됐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당대표감은 누가 있었을까요? 백종원? 앞으로 당이 예전보다 더 많이 당 내에서 내분이 더 많아지긴 할 거예요. 지금 안철수계라고 볼 수 있어서 당의 중앙에 들어가서 앞으로 당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원내 총회를 하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랬든 아니든 어차피 국민의당은 너무 개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들끼리 싸우는 모습만 보여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구청장의 권력이 이렇게 강했나요? 아 누구 얘기입니까?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식이 잊을만하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스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스토리 요약을 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월에 경찰에서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예산 일부를 횡령한 정황과 배임 정황을 잡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5개월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다시 가서 전산정보과를 찾아갔는데 당시 강남구청의 5급 간부인 A씨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과 대치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준다 이놈들아. 네. 그래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8월 7일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전산자료가 삭제된 거죠. 그럼요. 삭제된 자료는 강남구청에서 프린트한 문서의 내용이 담긴 압축파일입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여 A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A씨가 전산실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CCTV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증거인멸인데 구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나 여선웅 강남구의원과 노컷뉴스는 이 증거인멸의 현장에 신현희 구청장이 서버실에 같이 있는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를 알고도 밝히지 않고 A씨의 단독범행으로 발표했다면서 경찰의 수사조작을 주장했습니다. 즉 전산실에서 자료를 삭제하는데 옆에 신현희 구청장이 있었다. 네. 이 얘기죠. 이에 강남구청에서는 불필요한 자료를 지운다기에 서버실을 한번 보러 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구청장은 서버실을 보러 간 거다. 그러니까 여선웅 구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신현희 구청장이 서버실에 있었다는 거는 그럼 확인이 된 건데 경찰에서는 이를 숨겼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단순히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을 직접 하거나 지시했다고 볼 수 없어서 입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경찰 태도 특이하죠. 이게 뭔 말인가요? 그 신현희 구청장은 A씨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자료를 지우는 현장이 함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증거인멸 혐의가 입증이 안 되면 뭘 해야 입증이 되나요?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네. 자. 그래서 양자의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선웅 구의원은 지금 벌써 한 1년째 노났고요. 네. 네. 신났습니다. 그렇죠. 강남구에서 한나라당 표 떼서오는데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더 세게 움직이고 있는 지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아직 젊은 사람인데 자신의 정치 커리어에 지금 엄청난 분기를 만났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선웅 의원 측 혹은 이것을 파고 있는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현희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일개 구청장에서 끝나는 일이 전혀 아니다. 물론 그 일개 구청장은 기초의회 단체장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를 쳐다보고 있고요. 신현희 구청장의 입장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여선웅이 이 자식. 내가 뭐가 그렇게 싫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중간관리자가 이렇게 붙들려 가죠. 그러면 내가 운이 없다는 생각 이상을 하질 못합니다. 잘. 그 외에는 어딘가에서 또 구청장보다 더 높은 이름과 연락을 주고받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신현희 구청장의 생각은 왜 핍박받는 게 나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 선에서 왜 막아줘야 되는가. 불합리하다. 경찰의 판단이 진짜 너무 웃겨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범행이 저질러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니. 경찰의 태도가 많은 힌트를 주고 있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에디터 윤세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기묘한 이야기로 꾸며드린 이번 주 목요일 8월의 마지막 날의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소수민족도 앞으로 개념이 생겨나겠지만 아직 그런 것도 없고. 그건 한참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정착되기 전에 우리들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소수자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동호회 형태로 모여 있다든가 어떤 직업의 형태로 모여 있다든가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피라미드를 쌓고서 거기서 원시적인 사회생활 있죠. 네. 부족제. 부족장을 잡아놓고. 걔가 왕노릇하고. 그런 거 하는데 급급하더라고요. 예전에 하리수 씨가 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끼리 모여 사는 사회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터세와 개파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토 나올 거예요. 장난 아닐 거예요. 어이가 없었다고. 네.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내부폭력을 조장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본의 아니게 LGBT 커뮤니티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원시성은 결국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동인입니다. 저는 하드콕 영화 팬 모임에 조속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이런 업계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권익은 이런 식으로 해야 보장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조건 핍박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LGBT까지 갈 것도 없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저도 저는 뭐죠? 저는 음악인이었고요. 가서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어디 가도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거를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있죠. 네. 추석이라든가. 우리 장인장모님은 되게 좋아해 주세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장인장모님이 좋아하시진 않으니까. 그쵸. 많은 장인장모님을 만나보지 않았잖아. 그래도 뭐 저가 댁에 친척들을 만난다. 굳이 나불되지 않거든요. 군대에서도 저 음악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숨겨야죠. 미쳤어요. 미술 음악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일병땐가. 네. 청소시간이 좀 늦어서 늦게 들어왔더니 내 노래를 틀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크다 크다. 아. 다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나 봐요. 도대체 1, 2등병 때부터 얼마나 막 구르셨길래 그렇게들 쫄아요. 아. 나이도 제일 많았고. 응. 등치도 제일 컸으니까. 다시 한번 제 선인들에게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 여튼. 그 선인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인데. 아께. 저한테 참 잘해줬죠. 제가 이병대 주시는 말년이었는데. 담배 갖다 주고. 여튼. 그죠. 저는 좀 날로 먹었나 봐요. 아.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에. 모두가. 모두에게 소수자라는 것. 그러네요. 그리고 어디 가서는 자기가 이쪽 분야의 소수자라는 걸 잊죠? 네.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소수자이며. 그것 때문에 사회에 그걸 꺼내놓으면 무슨 손해를 볼까봐 겁내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은 저녁일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뉴욕의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슈퍼히어로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윤세민과 윤승윤 비디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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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W.K.